내 말 안 들려? 당장 수술 중단하라니까 당장! 어이, 선생님. 거기 기계선은 다 끄고 나머지 당신들은 적적으로 물러서. 어서! 이 언니 죽어나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셋, 셋 동안에 기계 다 끄고 물러서. 안 그럼 진짜 죽여버린다, 씨! 하나! 하나! 선생님. 둘! 다들 시키는 대로 하세요. 수술 때에서 물러서라고요! 다들 자리 지켜. 김, 김사부. 수술 중에 오도 없이 함부로 움직이지 마. 자리 지켜. 이러다 정말 선배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럽니까? 윤소정. 대답해, 윤소정. 예. 예, 선생님. 선생님. 나 이 수술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야. 선생님. 예, 이랬습니다. 이봐, 선생님. 내가 지금 장난하는 물러보여? 어? 저, 남 선생. 환자 바이탈.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야. 저, 이건데 김사부. 칼. 칼. 김사부. 칼 주세요. 이십. 저는... 한글자막 by 한효정